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서 큰 타이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목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어느 책을 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읽다가 새로운 관점에 모두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 내용은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죠 바울과 선물 또 하나는 바울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존 바클레이라는 사진의 저분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약학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래전에 바울과 선물이라는 천 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도 읽기로 덤벼들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책이라서 누구도 이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그걸 알고 최근에 책을 다시 냈어요 조금 축약해서 축약했다고 많이 건너뛴 게 아니라 더 보완해서 낸 책이 400페이지짜리 책인데 바울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기초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현재 존 바클레이 박사는 더럼대학에서 후학들을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대학을 나온 또 한국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진으로 한 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아세요 혹시? 이분이 여기에 우수한 출석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경제적인 형편인지 하여간 마지막까지 졸업은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국하시고 나서 계속 근육만 키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오후 시간에 졸지 말라고 잠깐 조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더럼대학은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 왜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이런 표현들이 다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생성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은 사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그래서 은혜, 은사, 선물 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꼭지로 오늘 꼭지가 네 개가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띄워 주실까요 고대시대, 바울이 이 글을 쓸 무렵에 그 고대시대에는 사람들이 선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고대시대의 은혜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카리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채용하긴 했는데 그 개념을 뒤집었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고대시대의 카리스, 은혜라는 개념은 뭔가 우선 상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 앉은 우리 자매님에게 선물을 줘요 제가 마음대로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줄 때는 고대 사람들은 이런 개념으로 줍니다 내가 자매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싶다 새로운 관계의 생성을 원할 때 선물을 줘요 그럼 당연히 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선물에 상응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이게 고대시대의 사람들이 선물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갖게 되는 당시 통념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뭘 기대한다 새로운 관계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지속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응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물의 의미예요 나만 혼자 즐거우라고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는 명예와 수치가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죽음만큼 힘든 일이었고 반면에 명예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이 기초로 선물을 이해해야 돼요 그거하고 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흰티를 입은 우리 형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직업도 좋아 그리고 저 형제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 그러면 제가 마땅히 선물을 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역시 성 목사님은 사람 알아볼 줄 알아 정말 선물을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구만 이렇게 저를 좋게 평판을 합니다 저를 선물을 준 사람을 받은 사람보다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맨날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성 목사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쯧쯧쯧 저게 뭐야 이제 성 목사도 다 됐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제가 욕을 먹어요 평판이 제가 내려가는 것이고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요즘 개념하고 이것이 1세기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물에 대한 이해였다 그 말이에요 이 바탕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 다 배겨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신들을 다 모시고 섬기는데 신들에 대한 이해도 이 기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신은 정의로운 분이다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는 마땅히 선물과 은혜를 줄 만한 사람에게만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조건조로 그래야 그 신이 정당한 거예요 만약에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 그 사람에게 카리스 선물 또는 은혜를 주면 그건 이상한 신이에요 그건 믿을 만한 신이 못 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신뢰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 중에 특별히 바리세인들 누가 보고 18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과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 한번 17절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서둑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유명한 현장이죠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 중에 한 토막인데 바리세인의 기도예요 자 바리세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자 바리세인들도 그 은혜는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도 바리세인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갔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셔요 이게 잘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정도다 잘난 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이 없어져 버렸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을 갖춰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만 떠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들인 아이다 이게 나 이 정도다 자기 재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뿌리죠? 지독한 율법주의 뿌리예요 율법주의 근데 이러한 경향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없나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관용적 대화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암흑의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드디어 붙었대 거봐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더니 애들이 잘 되잖아 자 말은 축하한다고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동안의 충성이 전부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공로로 바뀐 거예요 공로 이게 얼마나 맹랑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즐거움이 순식간에 공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 속에 이게 깊은 율법주의의 뿌리예요 아 그 간사 모든 휴가 받나 봐 하고 철마다 그냥 캐리어 가방 들고 그렇게 성교 다니면서 그냥 꼬실꼬실 나이 들더니 그 그렇게 귀한 자매를 만났대 거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외상이 없어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데 저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동안 그 형제의 헌신과 수고를 한 방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툭 건들면 단박에 기어올라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건덕지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복을 주신 거겠지 이게 얼마나 사실 더 논리적입니까? 훨씬 설득력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1부, 2부, 3부 성도들이 다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몽땅 은혜다 프로필 다 바꾸세요 오늘 지난주는 5시에 온 사람 오늘은 몽땅 은혜다 벌써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정말이에요 몽땅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고대시대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이런 기초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꼭지로 두 번째 꼭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로마서 3장을 먼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 안에 다 고발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5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5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가 강조점을 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부패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덜 됐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음 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좀 고대 개념으로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대 시대에는 아까 무엇과 무엇이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랬냐면 명예와 수치가 목숨만큼 중요하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도 명예로움을 얻는다면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같은 개념이죠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었으니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 명예가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었다고 말이에요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체면문화와 명예문화가 목숨처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아무 조건도 쓸모짝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잘데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거 뭐하는 짓이야?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그런데 누가 그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치욕을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건 그 고대시대의 은혜의 개념으로는 선물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렸다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담백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나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지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의 기초이다? 교회의 기초이다 그러니까 삼일교회 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유니버셜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교회의 기초여야 해요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일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모습들이 한두 번 겪는 불편한 시선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설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뭐죠? 분파 문제예요 바울파 기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네 파로 나누어져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분쟁입니까? 이건 분쟁이 아니에요 더 깊은 죄의 뿌리가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랑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바울과 후원하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와 후원하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시혜를 베푸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후원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 바울인데? 어 역시 그러면 바울 정도의 명성을 가진 성교사를 도와주면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평판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후원해? 나는 베드로 사도한테 후원하는데? 그러면 사도 중에 우두머리? 역시 그럼 그 평판이 누구에게? 평판이 돌아오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파냐에 따라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이것이 파벌 싸움입니까? 자기 자랑질입니까? 이게 자기 자랑질이에요 나 이 정도다 내가 누구 키웠는지 알아? 가끔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다 송태근 제자라고 와요 나는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자라고 그러지 마 동역자 그걸로 우리 족한 거다 뭔 제자냐 예수님 외에는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안 계셔 동역자 그것도 황송한 거야 요즘은 그래요 이게 사실 사람 자랑질이 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뭔 스승이에요 제가 예? 내가 무슨 제자를 둘 만한 주제도 안 되는데 자꾸 뭐 스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스승이라고 우기고 대드는 친구들도 또 있어요 아니야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 자랑입니다 이거 사람 자랑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워버려요 역사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그 사람을 치워버려요 또 하나 교회 안에 파고드는 세속주의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심화는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아이 참 뭐 동네 교회랑 그냥 한 20명밖에 안 모입니다 한심하죠 그게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문제예요 몇 명 모입니까? 만 명 모입니다 역시 큰 인물들은 틀리네요 웃기고 있죠 뭐가 틀려요? 다 똑같은데 그런 걸로 그 목회자의 실력이 되면 되겠어요? 또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50명이 넘어 뭐 어쨌다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10명이 넘어 왜 그게 교회의 실력이어야 돼요? 왜 그것이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여야 합니까? 이게 교회가 어느새 세속의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세큘라해진 세속화된 아주 병든 모습이에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어디 가서 규모 자랑하고 크기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나온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갔는지 우리 교회는 노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노숙인들이 그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자랑이고 멸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세상에 명성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게 우리의 무슨 자랑이 됩니까? 교회의 실력이 됩니까? 이것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세속의 가치입니다 이러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섯 시 예배 아니에요? 다섯 시 다섯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분들 다섯 시 될 때까지 해질 무렵인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앞으로 다섯 시에 들어오세요 다섯 시에 나 이 다섯 시 예배가 너무 좋아 뒤에 예배 시간도 없어가지고 두 시간을 설교해도 누가 나가라 그러기를 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다섯 시에 이렇게 해질 무렵 찾아온 성도님들이 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보면은 다섯 시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섯 시면 문 닫히는데 주인이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품삭스를 아침 여섯 시부터 온 사람하고 약속한 대로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기대에 가득 찼던 여섯 시에 온 사람이 새벽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또 가지 받고서는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대들죠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뭐 내가 잘못됐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두 가지를 잊었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줬어요 또 하나는 이 주인의 부름이 없었다 온 자기도 여전히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었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 여섯 시에 온 사람처럼 공로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이 정도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너도 불러줬으니까 들어왔지 너도 장터에 놀고 있었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주는데 왜 시비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 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금에 기초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보금에 기초한 자존감을 회복하라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알았어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지 인정해 우린 자격이 없어 그러면 맨날 고개 숙이고 살고 그냥 자격 없는 나처럼 어깨 충 늘어뜨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운동할 때도 볼이 오는데 자기 앞에 오는데 난 자격이 없어 넣자 그냥 뭐 구르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결론 겸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요즘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절실해진 게 사회불안이에요 그 한복판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요즘 메타버스가 아주 화두더라고요 그 한복판에 인공지능이 대세예요 지금 우리 생활 한복판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2016년도 이세돌 씨와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은 세기사적인 대결입니다 그때 이세돌 씨가 몇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도 완전히 변칙으로 도저히 이 인공지능이 예측 계산이 안 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딱 한 번 이기고는 다 졌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수억 개의 가상 예상도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예측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지금 자율 운행이 이제는 현실화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리웨이 같은 때 24시간 걸리는 화물 운송 트럭 버스가 자율 운행으로 기계 딱 입력을 하면 컴퓨터 조작을 해서 12시간 안전하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게다가 웬만한 수리 영역의 직군들은 앞으로 다 통폐합되거나 변형되거나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특별히 직격탄을 맞을 직군들이 회계 쪽의 업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청년 세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과연 몇 년까지 이런 직군들이 존재해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보여드렸던 휴먼즈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영국 드라마인데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군이라 퇴근 시간이 일정해요 근데 여자는 맨날 출장을 다녀야 돼요 여자가 직장에서 버텨내려면 그거 남자들하고 똑같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들어와 보면 음식 준비는커녕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고 음식 먹다 남은 거 청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빨래 그러니까 이제 왕자정이 나는 거죠 한날은 퇴근해서 보니까 여전히 상황이 똑같아요 엄마 어디 갔니? 또 출장 갔어요 언제 오신데 주말에 나온대요 털썩 소파에 주저앉다가 막내 손을 딱 잡고 아파랑 쇼핑 가자 차를 타고 나가요 큰 쇼핑몰을 도착해 가지고 인조 로봇 파는 데를 매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인조 로봇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스킨을 입혔는지 거의 사람 같아요 그럼 그걸 사다가 금발에 로봇을 사다가 탁 부팅을 해 가지고 작동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모닝 커피 아침 식사 준비 청소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일절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입에 혀처럼 쫙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신속하게 기계니까 근데 인간은 시키다 본 걸 잊어먹는 거예요 집안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근데 이 로봇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료해 하던 남편과 대화도 해줘요 메모리 칩이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 때에는 잠든 방에 들어가서 잠들 때까지 늘 엄마가 하던 대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줘요 엄마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로봇은 근데 주말에 이제 엄마가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저녁 무렵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 잠이 들었는지 문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봤더니 그 아름다운 미녀 가정부가 머리맡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키라고 밖에 나가야 서로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고분하게 말을 듣고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읽어줄게 샘도 나고 속도 상해서 근데 아이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엄마 나는 이제 로봇이 훨씬 더 좋아 잔소리도 안 하거든 여기서 쇼크를 먹어요 자 간단한 드라마의 한톰하게 내용이지만 AI 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이라는 말은 자체 진화 무한대 진화를 하거든요 기계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올까요 인간 소외가 벌어져요 그리고 뭐가 벌어집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디에 빠지죠 카페인 중독에 빠져요 속이 상해서 맨날 커피만 들여 마셔가지고 카페인 중독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여기에다가 그 불안함을 꾸며서 이상적인 글 멋진 자기의 모습을 다 올려놔요 완전히 또 기계로 컴퓨터로 보존까지 해가지고 막 멋지게 사진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얼굴도 갸름하게 만들고 키도 크게 늘려가지고 마쯤 이상적인 꿈꾸는 모습을 올려놔요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인지 거기의 모습이 자기인지 헷갈리죠 웃기게 된거죠 이런 일들이 이 카페인 중독이 왜 일어날까요 불안해서 그런거거든요 사실은 점점 인간은 불안해지고 소외돼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에 세파이 떠밀려서 인간을 자원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97년도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 큰 쇼크가 왔어요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주었던 때입니다 완전히 식미지 국가가 됐었죠 경제적으로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통폐합되고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그때 백성들의 노력으로 2001년도 IMF를 졸업하면서 문교부였던 문교부 이름을 뭘로 바꿨죠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꿨어요 2001년도서부터 거기 인적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휴먼 리소스 인간을 자원으로 그때부터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는 자원이 된 거예요 자원 경제적인 수단이 되고 생산수단밖에는 여기지지 않는 거죠 인적자원부가 된 거예요 무려 두 텀의 기간을 그 산하의 모든 학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고등학교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완전히 입시학원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든 말든 다 사장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소위 공교육이라는 교육기관이 애들 대학에 꾸역꾸역 밀어들여보내는 사교육기관밖에 안 된 거예요 사교육기관도 못됐죠 사교육을 어떻게 따라가나요 전부 선제학습을 해 와가지고 수업시간에 자고 학원 가슴 늘 말똥말똥 1시까지 뜨고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의 존엄감 자존감에 대해서 무슨 배움이 있었겠어요 그럼 대학들이 가면 다 됐나요 대학들이 가면 취업 학원이 돼요 스펙 쌓고 친구의 행복은 나의 곧 불행이 되니까 시험 될 때도 서로 노트를 보여주지 않고 팍팍하고 치열한 경쟁을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방으로 공무원 시험에 전부 몰입을 하게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 가치관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새 자원이 됐어요 자원이 그러니까 경제성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차별을 해서 등급을 매겨요 인간 각자의 존엄함에 대해서는 절대 학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런 말 학교에서 들어보셨나요 가끔 가끔 어쩌다 정신 나가는 선생님이 우직하게 가르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뭘 주셨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그만한 엄청난 가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선물의 개념대로라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라고요 보통 값을 지불한 만큼 획득되어진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 우리의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비록 다섯이 온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짜리로 바꾸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석주에 걸쳐서 그 사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또 한 주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에 경고히 뿌리를 내리고 서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복원된 존엄한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폭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다의로 나십시다